바로 가보겠습니다 어휴 무슨 상황이야 어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위험이었던 위험이었어 으흠 아이고 아이고 아 불편하다 아 뭐하냐 으흐흠 으흠 으흐흣 오윽 오윽 하흐흣 어 왜 깜짝 놀랐다 mówią 옥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 안 되고 데미지가 안 되는데 어 구기합시다 어 이건 안 되겠다 그치 이건 안 되겠다 5분 4분에서 이 정도 봤어 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봐요 계속 놔주는 게 낫지 않을까 놔줘야 될 것 같은데 놔주자 나름 노력 많이 했어 1364 아 이게 박모가 낮아가지고 딜이 안 들어가니까 링크도 못 쓰는 상황이고 뭐 젠 백업이야 메인 스킬을 20레벨이니까 데미지가 박모도 없는 상황에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치 음 9% 돌돌에 154.82 힘들지 204.82 304.82 상대방 204.83 304.82 204.82 304.82 204.82 204.82 박모가 낮아 방물을 올려야 돼? 그래야 껄 수 있어가지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